오픈 에이아이 치면 검색되는 사람 있어요 그 샘 알트먼 최근에 이 샘 알트먼이라는 사람이 한국에 오기도 했고 한국에서 어떤 한국 스타트업을 초청했다라는 기사를 매경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제가 다른 신문이 아닌 매경을 보는 이유는 정치적으로 덜 휘둘리는 것 같기 때문이에요 돈 있는 사람들 얘기를 주로 쓰지만 정치적으로 중립에 가깝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매경을 하는 아티스트들은 반 죽어나가는 경우가 많죠 저는 매경 구독하고 있습니다 후원받는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면 저의 그림에 단 한 번도 매경에 난 적이 없거든요 매경의 서포트를 받고 있는 사람은 신문에 보통 나거나 방송이 나거나 그 연예인으로 활동하거나 어쨌든 생성형 오픈 에이아이 관련으로 14곳을 초청했대요 제가 이 샘 알트먼이란 에이아이 관련 대표를 본 대표인가요 본 건 실제로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신문에서 본 게 다죠 근데 이 대표도 영상이 굉장히 맑고 굉장히 올라가 있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이 사람이 모집한 14곳 저랑 관련 없습니다 제가 제 3자가 저를 타겟으로 해서 하는 짓 남녁자찍기 개직거리를 보통 영성이 굉장히 올라간 사람들을 상대로 만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괴롭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저 사람은 못 괴롭히니까 양쪽 사이에서 이득을 취해야 되는데 저 사람은 못 괴롭히고 나는 힘이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쉴드 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직거리를 하는 영성과 관련된 반응하는 사람들 마이클 잭슨 노래에 저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다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완전히 영성과 관련된 영림현상의 오류 예수 돌림 마녀사냥에 이용되는 것들을 노래로 푼 거잖아요 그런 것 같이 영성이 올라가 있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많은 루머와 조건들 싱글이거나 돌싱이면 저 사람도 와이프가 있나요? 뉴스에는 안 났어요 뉴스에는 안 난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영성 가지고 괴롭히는 사람들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조건 중의 하나는 결혼하려고 하거나 취직하려고 하거나 그런 사람들의 결핍된 상태를 이용하는 거예요 제가 그냥 프리랜서 아티스트로 있다가 카페를 차리고 오픈하니까 고용노동부 가지고 이용했던 사람들이 없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고용노동부와 관련돼 있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단지 업체들이 나를 괴롭히는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고용노동부에서 협찬해 그 뭐지? 그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어요 고용노동부에서 나를 괴롭힌 적이 있다면 걔네 다 범죄자예요 감옥 보내세요 어쨌든 샘 알트먼이 초청하는 14곳 나랑 관련 없습니다 이 14곳 중에 연예인 기획회사와 관련된 AI 업체가 있나요? 연예인 기획회사와 관련된 AI 업체가 나를 괴롭힌 내 주변에 나타난 적이 있다면 그 사람들 범죄자입니다 나는 AI 업체로부터 후원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오픈 AI 관계자 저랑은 관련이 없습니다 저는 구독하고 사용하는 소비자예요 책 GPT 생성용 AI 생성용 인공지능 모두 구독하고 사용하는 소비자입니다 새 말자만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볼게요 영상으로 위로 올라간 사람들이 한때 저한테 반응했던 적이 있었더라고요 저는 그 사실을 몰랐어요 연예인들 중에 갑자기 죽은 사람들 있죠 제 생각에는 저는 성묘교회가 열리지 않았다면 나는 죽었다 라고 현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 임사체험이라고 하죠 샘 알트만도 영성의 도움을 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알기론 요한의 스케플러 제가 정말 힘들 때 부르는 이름이에요 나를 영성으로 도와줄 수 있는 영혼 내가 요한의 스케플러를 부를 때 샘 알트만이 보여요 그때마다 이 사람이 신문에 보입니다 단지 그뿐이에요 사람에 따라 영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간이 다른 것 같아요 지금도 영성으로 올라가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영성으로 올라가 있는지 그걸 모르겠다고요 지금도 다만 반응하는 걸 보면 영성으로 올라갔던 자예요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건 영성으로 올라갔다가 옛날에는 올라갔는데 지금은 만약에 영성으로 올라간 상태가 아니다 근데 사람들이 예전에 예술 돌림 할 때처럼 똑같이 괴롭힌다 그러면 그 사람은 실제 생명이 끊어집니다 죽어요 영성으로 올라갔을 때 괴롭힘 당해본 사람은 어느 정도나 알 거예요 영성이 올라간 사람을 괴롭혀서 이득본 사람은 그 사람이 영성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내가 알기론 그래요 그래서 영성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똑같이 괴롭히면 상대는 죽습니다 그게 예술 돌림 당해서 연예인 되는 사람들이 연예인 활동하다가 죽는 이유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연예인이 되면 인기를 위해서 타인을 상해할 수가 없죠 고소해도 안되고 내가 연예인이 안되는 첫번째 이유 나는 적극적으로 연예인이 되고 싶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한국 일반 사람들이 영성으로 올라간 사람들을 얼마나 잔인하게 괴롭히는지 아니까 외국에서 루머가 별로 없던 연예인이 한국에만 알려주면 루머가 많이 생긴다고 그래요 그만큼 한국 사람들은 연예인들을 잘근잘근 씹는 데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영성을 이용하기 위해서 매장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 돈을 벌기 위해서 매장시키려는 사람들 저는 적극적으로 혐오하고 그들은 범죄자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영성을 가지고 스토킹하는 사람들을 범죄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하는 일을 계속 가해할 경우 똑같은 입장이 돼봐야 돼요 아까도 말했듯이 나랑 똑같은 짓을 당해서 살아남으면 그 사람은 영성의 도움을 받은 거예요 살아남았다는 얘기는 사회적으로 살아남은 것만은 얘기하지 않아요 숨을 쉴 수 있다 호흡을 멈추지 않았다 를 의미합니다 성묘 교회라는 콘텐츠가 있어요 다큐멘터리 내가 알고 있는 한 나는 이것과 관계있어요 한국에는 이것과 관계있는 사람들이 나말고도 꽤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 있다는 얘기는 좋은 말이 아니에요 그만큼 보통 사람들이 얼마나 예술 돌림을 많이 하나 타인을 많이 이용하나 라는 거죠 이 콘텐츠에 반응하는 영성이 높은 사람들이 모두 한국에 쏟아졌던 거라고 저는 뒤늦게 이해했습니다 언제? 몇 달 전에 이 콘텐츠를 보고서 그것에 대해서 예술 돌림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은 K-콘텐츠랑 관련 있는 사람들이죠 그 외에도 있을 거예요 연구 분야 그리고 프로그래밍 분야 그리고 개인으로서 나를 매장시켜서 이득을 봐야 볼 수 있는 모든 사람들 어떤 입장에서건 가해 타인을 해치는 행위를 하고 이득을 본 사람은 가해자입니다 이 영상을 걸고 그들은 가해자입니다 범죄자 가해를 하는 입장의 사람들은 나를 끌어줄 입장이 못해요 나는 이 영상을 디즈니 플러스에서 오래 봤어요 그리고 이 영상은 2017년에 나왔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이천십육년에 이천십육년에 연락 썼네요 이천십팔년에 어느 이상한 마을에 펼쳐진 눈이라는 그림은 내가 본 걸 그린 거예요 이천십육년에 올라왔어요 여기에니까 처음까지 손과같은 눈 potencial을 정도는 중 Berkeley 그래서 age